와... 저렇게 넣고 싶다, 입에. 그러니까, 뜨거워서. 본인 0264 부인역대가 나오더니 한 자리 40%에 들렸대. 그래서... 뜨겁기도 하고? 너무한데, 영재 언니. 언니는 안 뜨거워? 어? 안 뜨거워? 틀어야지. 맛있게 먹기 위해서? 국밥은 온도 차이거든. 식은 맛 없어. 상큼 먹어야지. 그럼 단련 되지. 많이 매웁니다, 정말. 와, 진짜 맛있어. 이렇게 먹어야지, 진짜 맛있어. 이 안에 고기 너무 맛있어. 아까 피곤 없어. 파도 같이. 맞아, 이 안에 파 너무 맛있어. 너무 좋다, 언니. 진짜 맛있다, 이렇게 먹으니까. 진짜 맛있다, 이렇게 먹으니까. 진짜 맛있다, 이렇게 먹으니까. 한양까지 말라면 든든히 먹어둬야 됩니다. 명자 스타일.